사연이 뭐든 와이프를 필요로 하는 싱글이 이 세상에 넘쳐났고, 그들에겐 전문가가 필요했다. 우리 남편 고객님께서는 우리 와이프 실체를 아시나 몰라? 정체 숨기는 건 나보다 그 사람을 더하거든?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. 그 여자 언니라고? 그쪽 첫사랑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죠? 제가 두려우십니까? 저 여자 또 나간다. 수상해. 여보 나 배고파. 여보. 여보.